2024년 3분기 억만장자들의 행보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배당주 매입입니다.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워렌 버핏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배당을 인상한 도미노 피자 디피지를 신규 매입했습니다. 스탠모스가 이끄는 폴렌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전세계적인 인덱스 운용사 MSCI를 대량 사들였습니다. 시타델 어드바이저스를 이끄는 켄 그리피는 미국 석유가스 업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 3분기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공지능 테마주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영역에 이른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억만장자들은 배당주 매입으로 포트폴리오의 방어막을 쳤습니다. 3분기 13F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핀이 이끄는 시타델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를 36만 4천 주 추가 매입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이번 투자 규모는 6,800만 달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타델의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보유 물량은 80% 급증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배당을 실시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2018년부터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당 시행이 아직 10년도 되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업체의 배당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첫 해인 2018년 주당 0.38달러에서 시작한 배당은 2024년 8.29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미국 석유가스 산업의 심장부인 텍사스 주의 본사를 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지난 2007년 12월 퍼미안 분지를 4,174일 커 사들이며 에너지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텍사스 주의 셀 오일 생산의 중추에 해당하는 퍼미안 분지에서 몸집이 가장 큰 석유 업체로 꼽힙니다. TD 코엔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25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11월 21현지 시각 종가 181.46달러 대비 약 41%에 달하는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수치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템 모스가 이끄는 폴렌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인덱스 운영 업체 msci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분기 말 기준 업체 msci 보유 물량은 13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금융시장에 관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msci는 10년 전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뒤로 연간 43%에 달하는 배당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전 주당 0.18달러였던 배당이 2024년 주당 6.40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1%로 s&p500 기업들의 평균치에 못 미치지만 월가는 적극적인 배당 인상에 의미를 둡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에서웨이가 3분기 신규 매입한 도미노 피자 dpg는 장기간에 걸쳐 주가 강세 흐름을 지속한 동시에 큰 폭의 배당 인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쏠쏠한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도미노 피자의 주가는 지난 10년간 배당 수익률을 제외하고 373%의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 상승률 188%를 2배 앞지른 결과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포함할 때 수익률은 426%에 달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배당 인상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업체의 배당은 연평균 20%에 달하는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매수 후 장기 보유 전략의 제격이라는 평가입니다.